반드시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고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 한들 내가 맹목적인 매매를 하신다면 내 스스로 불행한 코인을 만드는 길이니까 그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서 매수가격 매도가격 목표가격 손절가격 물렸을 때를 대비해서 나는 스윙식으로 가져갈 것이다 개수 늘릴 가격 이 모든 플랜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들어가는 것은 도박밖에 안된다 노차 상반기부터 방송 초창기부터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 첫번째 코인 한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1월 7일에 있었던 우리 코브기 가족분들 VIP 회원전용 영상을 같이 다같이 시청을 하시도록 할텐데요 해당 시점보다 가격 변동세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 점을 인지하시고 펀더멘탈적인 면모를 방송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거고 현재 기준에서 또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방송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 7일자 교육방송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큐 솔라나 예 버금가는 코인입니다 솔라나가 지금 시가총액 4위죠 솔라나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언제? 솔라나 코인 가격 2만원대 지금 얼마입니까? 30만원 30만원 오늘 알아볼 코인은 솔라나의 대악마 같은 코인입니다 대악마 솔라나와 얘가 붙으면 아직까지는 솔라나 손을 다들 많이들 들어주는데 대악마입니다 대악마 그리고 매력적인 부분이 업비트에 아직 없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 이것은 우리가 지난 한 10월달부터 계속 알아봤었죠 기관들 세력들 관심코인 그리고 이 코인이 항상 나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왔죠 항상 매주마다 아발란체 뭘까요? 폴카닷 에이다 폴카닷 리플 폴리곤 화면에 보시는 아발란체죠 아발란체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지금 올라오죠 네 이 코인이 왜 업비트에 상장이 안됐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매력있는 코인입니다 얘는 화면에 보시듯이 시가총액 몇일까요? 솔라나는 어느새 4위인데 아 나 솔라나 라이벌인데 너무 찬밥친 새 아니야? 하면서 내려보겠습니다 13위입니다 13위 네 그죠 한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비트부터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신다면은 업비트에 다 있습니다 그죠 시바는 없지만 시바는 없지만 시바도만 나중에 상장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발란체 어느정도 근본이 있는 코인치고 업비트 상장이 다 됐다구요 그죠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체인 링크 라이트코인 폴리곤 알고랜드 비트코인 캐시 여기 엑시 인피니티 스텔라 근데 얘는 아직 상장이 안됐습니다 강력한 상장 후보군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가? 아발란체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타점도 잡아보자구요 타점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 코인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코인베이스에도 상장이 되어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여기 있네요 아발란체 그죠? 아발란체 코인베이스에서도 거래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시세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7일만에 지금 34% 올랐다구요 이번에 우리가 비트 조금 버벅거릴 때 롱뷰는 여전하지만 버벅거리죠 그죠? 삐걱거릴 때 그럴 때 내 포트에 좀 메이저급으로 담아보고 싶다 하시면 아발란체 언제까지 들고 가면 될까요? 저는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아발란체에 진입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13위지만 지금은 13위인데 충분히 가능하다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기관 그리고 세력들 고래라고 불리는 자들 폴리체인 쓰리얼로스에서도 아발란체를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습니다 포트로 포트로 담고 있다 전혀 허접한 코인 아닙니다 업비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구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봐야겠죠? 자 이게 또 핵심이죠 이게 핵심 다른 코인이랑 비교를 해야죠 다른 코인과 화면이 다 안 나오나요? 다른 코인이랑 비교를 하셔야 된다 좀 그래도 메리트 있는 애들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솔라나 당연히 끼워주고 솔라나 끼워주고 오늘 주인공 아발란체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 아시는 폴카닷 대장 비트코인 부대장 이더리움 그리고 요즘에 뜨거운 카르다노 에이다 XRP 리플 테조스 스스스 형제 근데 얘도 스스스 형제지만 아직까지는 아발란체 아발란체랑 비교했을 때는 살짝 저도 한걸음 뒤로 물러나고 싶습니다 테조스랑 비교했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보신다면 지방분권 보시면은 하이죠 하이 아발란체 아발란체 하이 리플은 로우 나머지 다 하이입니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성을 보실 때 하이입니다 그죠 확장성 그리고 거래처리량을 보죠 거래처리량 처리량은 400 다른 코인들 솔라나랑 그래도 얘가 많이 또 비빌 수 있는 목적이 뭘까요 수수료도 일단 쌉니다 얘는 수수료도 거래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듯이 초단 이제 트랜잭션이나 최종성 이런 것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거래 통치 통치는 주로 코인 홀더 스테이킹에서 관리를 하고요 관리감독도 그렇고 아발란체랑 그렇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랑 비교했을 때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작업증명 방식입니다 얘 두개는 그리고 얘는 아발란체는 지분증명 그리고 전송속도가 초당 6천개 초당 6천개씩 거래가 거래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처리가 그렇다면 보신다면 카르다노보다 빠르고 그 다음에 폴카닷보다 빠르고 페조스보다 빠르고 즉 솔라나랑 지금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이 저렴한 거래 수수료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알아보는 아발란체가 그리고 참고로 이더리움 있죠 이더리움 이더리움을 보신다면 초당 트랜잭션이 15개에서 30개입니다 근데 얘는 몇 개래서 6천개 그리고 레이어 1 솔루션이며 또 규모가 상당히 커요 스마트계약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고 아발란체 얘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우리가 참고로 하셔야 될게 덱스 덱스 또 디파이 최근에 핫했던게 핫했던게 뭡니까 NFT죠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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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발란체가 그리고 참고로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게 이거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이게 뭘까요 이미 디파이 생태계는 이더리움에서 아발란체로 지금 자금이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로 기존의 이더리움이 상당히 많이 자금을 먹고 있었으나 상당히 매력적인 코인이다 하지만 우리가 노차 설명드리듯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는걸 잘 사야겠죠 그죠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지금 500만원 넘어가는데 100만원에 5개 산 사람과 지금 500만원 1개 산 사람과 똑같은 이더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결론은 뭐에요 수익이 수익 그래서 항상 불나방 매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거죠 그죠 이더로 그냥 쉽게 예를 들어 드렸으나 아발란체도 우리가 좀 눌러줄 때 관심을 갖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릴렉스 하시고 지금 막 흥분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좋은 코인 많죠 그죠 아발란체도 와 이거 괜찮은데 솔직히 나 괜찮습니다 닮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손이 쫙 올라오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호부기 가족분들께서는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도 아발란체가 어떠한 패턴이 나아줄지 같이 타점을 잡아볼테니까 성급한 매매는 일단 자제하시기 바라구요 괜찮습니다 포모 느끼시고 시장가 매수만 안하시면 됩니다 네 시가총액 13위 그리고 충분히 12권 안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네 손 많이들 드시죠 시장카메소 절대 안됩니다 네 손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저번주죠 그레이스케일에서 루나와 아발란체를 오 얘네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그 목록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거면 말 다한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면 얘네들이 시가총액도 빵빵하고 화면에 보시듯이 아발란체 그리고 테라루나 바로 앞에 있지만 얘도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도 업비트 워나마켓 충분히 상장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아발란체도 역시 업비트 업비트 워나마켓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얘는 BTC도 없잖아요 그죠 BTC도 없으니까 일전에 솔라나처럼 폴리곤처럼 그렇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거죠 아발란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차트를 보자고 차트를 지금 1봉입니다 1봉 어느정도 얘는 지금 컵앤핸들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컵앤핸들 그렇다면 얘는 조금 더 우리가 눌려준다면 봉이종 캔들이 눌려줄 때 우리가 여기서 담을 수 있겠죠 여기서 그렇다면 아발란체 좀 장기적인 우상양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아발란체 주봉도 한번 볼까요 주봉 주봉도 보시면 끌어올림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역대급으로 이미 여기서 대중들은 많이 털렸습니다 다시 1봉 왜 털렸을까요 끝났다 나락간다 전형적인 해외 세력들이 보여주는 기반입니다 세숫대야 지루한 행보 개미 털고 근데 여기서 거래량 분출 안 시키면서 꾸준하게 개미 털다가 여기서 거래량 끌어올리면서 현재까지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죠 그죠 우린 그럼 언제 핸들 부분 컵앤핸들이 왜 핸들 이냐 컵이랑 손잡이 모양 여기서 우리가 손잡이 때 시세 준다면 들어가도 되겠죠 아시겠죠 충분히 그렇다면 우리도 손잡이 때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나중에 본격적인 불장 오면 시가총액 12권 혹시나 압니까 진짜 우리의 희망과 바림대로 지금 공부한 대로 업비트 원화마켓 상장된다면 타거래소 우리가 거래소에 있다가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거래소에 있다가 어디로 업비트로 옮겨도 되시겠죠 그리고 국내 업비트 빗섬 얘네가 그래도 이름이 좀 있죠 얘도 상장 안됐죠 앞으로 거래소 상장 우리가 좀 기대해볼 만한 앞서나가는 우리가 호재 있어서 호재 보고 사는게 아니라 나올 호재를 뭐해요 미리 어느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 상승분 나올 때 이것까지 엮여서 나오면 우리한테는 더욱더 좋겠죠 그렇다면 마음 편안하겠죠 솔라나 저렴하게 사신 분들처럼 그러면 마음 부근합니다 얘 어디서 거래가 가능하냐 화면에 보시는 코인원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 한게 한 10만원 정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댓글 링크에 코인원 안전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보신다면 지금 코인원 여기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여기 상장됐지만 누차 설명드리듯 코인원에서 업비트 상장까지 노려볼 수 있고 빗썸 상장 얘가 먼저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뭐예요 빗썸이 먼저 된다 하면은 얘까지 끌고 갈 수 있겠죠 업비트 상장까지 아마 불장에서 이렇게 상장을 시키면 뻥 하고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비트가 최근에 상장을 좀 시키고 있죠 그것도 불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장세가 좋을 때 어느 정도 상장을 시키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상반기 때도 샌드박스 이런 거 상장 처음에 됐을 때 100원도 안 했죠 근데 개미들 난리 났습니다 나 죽는다고 지금 뭐 3천원 4천원 하나요 3천원 3천원 그죠 우리가 그래서 아발란체도 상장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생태계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생태계 어디 생태계일까요 솔라나 라이벌로 생각하는 아발란체가 어나 제 라이벌 정도 되는데 하지만 솔라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시가총의 4위 지금 라이벌로 생각 안 하겠죠 그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계 덱스부터 쭉 보신다면 NFT도 여기 우리 익숙한 그리고 기가 막힌 녀석이 또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 잘들 보셨나요 현재 아발란체의 가격은 14만 2천원 형성되어 주고 있습니다 당시보다 가격대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도 공부의 관점으로 바로 헐레벌떡 가셔서 매수하시기 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셔야겠죠 앞으로도 핵심 영상들은 구독자 분들께서 보이는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니까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 상승 하락장의 정보 최신 코인메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발란체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정말 컵앤핸들 컵앤핸들 모양이 나와주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해하다가 재차 건강한 조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발란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오늘 방송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가 아발란체 코인 어? 괜찮네? 하시는 분들께서도 누차 반복 설명드리지만 비트 조정 하락할 때 눌러줄 때 내가 확신이 들 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하단 링크에 코인원 공식 안전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수료 할인과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송에서 보셨을 때는 아발란체가 시가총액 13위였는데 현재는 11위고 얼마전 10위권까지 진입을 한 후에 재차 11위가 되었습니다 아발란체가 다시 한번 더 10위권 도약까지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arth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